자, 에이홉! 전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로 오셨으니까요. 하나가 되는 의미에서 끝까지 열심히 뛰읍시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혁이, 이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 함께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잘 뛰고 오세요. 자, 잘 뛰고 오세요. 잘 뛰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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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랜 다행히, 거기에, 거기에, Where were we? 와, 민서히, 우리 우리 노!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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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웅디. 이리,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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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나 취임에 지켜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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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안이 먹여가지고 형님. 안이 먹였어요.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1회 인천국제마라톤 경기 대회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남자의 자격 멤버들 7명은 지금 현재 하프 마라톤 코스 21.0975킬로미터를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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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글러브를 치우는 8번 수상한 정말 정말 한국 야구의 대표 주자입니다. 과연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 이 얘기가 정말 한 번 찌르는데요. 사실은 그 양준혁씨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멤버 후렴이거든요. 남자의 자격은 사실은 요즘에 보기 드문 착한 예능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착합니다. 멤버들이 다 나같이 수운하고 착한데 하나 좀 엉망이네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예능에는 하나 엉망이네가 꽤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출연료 대비 이 정도 엉망이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 하나 덜고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완주를 못할 시에는 전염무로 교체. 전염무로 교체. 이런 식으로. 바로 아웃! 아웃! 뭐 이런 거였으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야 영광이다! 아니 실증으로 다 생겼네. 여기 선두고 선두거리고. 계속 입등하세요. 아 합성! 여긴 지나갈 곳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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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리야.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아우. 아우 알벼개 가지고 못되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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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인기가 이 정도였나? 하하하하! 신기하네. 나 그냥 마라톤 할까 그랬다. 연애 나지 말고. 내 길이 마라톤인가. 이정진 4km 통과. 여학생들의 선두를 받으며 열심히 뛰는 중. 이정진 선수는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녀팬들. 아빠 힘내세요를 양준혁씨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정진 선수에게 환호를 보냈던 여학생들이 양준혁 선수에게. 역시 아빠 힘내세요. 이경규씨는 어디 있나요 지금. 이경규씨는 이렇게 초반에도 얼굴 안 보인다는 건 미리 빠졌다는 일인데요. 자 지금 현재 4km까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예능 남자의 자격에 합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예능의 예능인으로서 촉발을 내딛는 양준혁 선수. 양준혁씨. 내가 지금 지근거리에 있는데요. 양준혁씨. 내가 지금 지근거리에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모레카메라예요. 모레카메라예요. 양준이가 뛰다가 뭐 8km 10km에서 포즈를 져가지고. 아 나 더 이상 못 뛰겠다. 양식이 아니라 자칫으로 가는 거야. 오 해피데이. 제가 당했던 거 두 배 세 배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아하하하하하 몰레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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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레카메라 샌중인. 몰레카메라 샌중인. 몰레카메라 샌중인. 몰레카메라 태명사 이경주와 이성훈입니다. 자 오늘 몰레카메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일레즈를 기억하십니까? 남자의 자격 1주전 기념으로 제가 몰래 카메라를 당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복수를 하는 날입니다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몰래카메라의 주행공은 바로 몰래카메라의 주행공은 바로 연 수령성수입니다 먹지 않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1타 2팀입니다 중간중간에 제 같은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야를 들어서 이윤수 씨 같은 경우에 제 신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신을 하고 몰래카메라를 저한테 뵙기 때문에 이윤수 씨 18%로 뛰게 됩니다 등록지는 예 말 안 들어요 결정 뒤집 앞에서 얘기해 준 예정입니다 태원이 몸이 아파요 요즘 저한테 아주 잘합니다 이 친구 스타트 하자마자 제가 가서 얘기해 줍니다 몰래카메라라고 그래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제가 하루에 담벼를 끓이기 때문에 기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 뛰게 할 수도 있어요 다 뛰게 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 자 여러분 함께 하실 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몰래카메라는 비가가 있습니다 누구냐 앞자메입니다 제가 몰래카메라면서 그동안 만났던 앞자메 중에서 가장 반상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앞자메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앞자메입니다 전현문실을 소개합니다 앞자메 역할을 하게 된 전현문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제가 열심히 저한테 뛰어보도록 하고요 양중영 선수가 중간에 알아치면 알아치면 다 뛰어야지 다 뛰어야지 그냥 감동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하고 우리 전현문실하고 저요? 다 뜹니다 양복 구두 신고 지금 상관없어요 저는 무슨 얘기예요 일단 앞자메에 말로는 비참합니다 아 그렇군요 함께 뛰어줘야 합니다 내가 이거 유연할 거 없죠? 이렇게 다 해 이게 이게 다 해 이게 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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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마라톤 연습을 위해